시우는 앞으로도 한참 쓰게 되는 어금니 예방 차원에서 시우리는 앞니 사이가 조금 까맣게 되어 치과 치료를 받기로 했다 시우리는 처음 하는 치과 치료에 긴장이 됐을 법도 한데 평소처럼 씩씩한 모습이다 씩씩해! 소리! 카메라에 재밌는 표정도 지어보지만 속마음은 이런게 아닐까? 시우리가 이거 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이쪽으로 와서 이 머리에서 찍어서 머리에서? 이빨 벌리는 거 자 잘해 이제 손목하나 눈빨 스판 하나 꼭 걸어 봐주지 나이스 자 메뉴 표치라고 메뉴 표치라고 메뉴 표치 자 대비 나온다 대비 한 마리 아 동생 너무 잘한다 정말 잘했어요 잘했어요 할게요 아주 그쵸 하나 그쵸 셋 양손 울랑말랑한다 눈에 눈물이 있어 위에 봐봐 위에 봐 아유 예뻐졌다 시우리는 무사히 끝났고 이번엔 시오 차례다 시우리는 무사히 끝났고 자 요거 끌고 잘했어 잘했어 약발은 나아 넘겨 요거 30번쯤 갈거야 응 고마아 고마아 고고 고고 표정은 차분한데 역시 치과는 자주 갈 때는 못 되는 것 같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고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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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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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 만세다